임윤아 씨 축하드립니다. 네, 호명단 네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올 한 해 정말 관객 여러분들이 픽한 배우분들인데요. 네, 옆에는 임윤아 씨가 계신데요.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영광인 청룡영화제에서 이렇게 인기사항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공조1을 사랑해주신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공조2로도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공조와 또 민영이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투표해주신 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